안녕하세요 리가입니다 오늘은 제라더도 맞기 힘들었던 그 남자 베테란 덴바바 금카가 포함된 포페나이입니다 저번에 리뷰할때보다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이 댐장군 기대 이상의 피지컬을 보여줬는데 클럽 경유도 풍부해서 사용할 곳은 많습니다 피지컬 플레이를 좋아하신다면 입영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걔도 좋아했으니까 어? 저기 귀여운 귀엽네요 포카 방금 포카 흠버시키면서 자빠졌네 그렇지 미묘 빙 웨어 그러니까 간퇴 여기 여로 표시 계란 곁 곁 곁 곁 곁 곁 곁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아아아 데미르바이 헉!!! 뭐야!? 채널이 좋다고 하기에는 좀 애마나봐 역시 데르디오보 육각형 수비도장 봐봐 흐흐흐흐흐 야 혼워드 끌려가는거 아 근데 슈팅은 좀 느리다 봐봐 슈팅 프리게이지 채워놨잖아 안 때려 아이스 키커 아이스 흠 흠 흠 흠 흠 흠 와아 야 덴바바 비비는거 봤어? 어 메모리 어 야 덴바바 덴바바 방금 봤어? 길막한새끼 깨로 패는거? 흠 흠 흠 흠 흠 와아 왼발 약발이 상관이 없네 약발 잘 차네 한 번 해봐 헤딩 한 번 해보자 아 어 미안해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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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플정도 꼭 꼭지 는 않은데 으어어어 ㅠㅠ Confirm 맞뎅 와우 내가 쓰는 선수를 봐라, 덴바바보다 좋은 선수 쓰냐? 아니잖아. 아웃더래? 아예 미뤄지네. 나이 먹고 가야, 나이 먹고. 오오오오, 뭐야? 메이크로버 한 번 하는구나. 두 번 간 애들이 좀 적당히 하네. 오오오오! 아웃더래? 와아! 덴바바! 사는데? 지금 잘 사고, 잘 사냐고. 아이, 나 많이 혼내, 나 많이 혼냈는데? 어, 제가 좀 좀 좋은 건가? 나이스. 난 떡국 좋아. 이것까지 처먹으면 어쩌다. 아웃더래? 아웃더래? 나이스! 네, 에어컨. 아웃더래? 알feldorf 잘 아르다. 너무 좋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